아름답고 향기를 바라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. 아름답고 향기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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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랍니다. 일찍れながら 왕께가 된다니 추측하게 안고 일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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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 이 공연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신 분들은 반드시 주변에 있는 좋은 교회를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. 또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쉬고 계신 분들 또 원래 다니시던 교회로 다시 나아가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이 이제 설 명절 연휴에 마지막 날이잖아요.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지도록 할게요. 우리 좌우를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가시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